이벤트를 할까? 야 이거 진짜 누가 이런 이벤트를 할까? 미쳤지? 이거 안 돼 네? 안 돼 내 맘을 숨기기 위해 그대는 몇 번에 엄청 노랗게 나오지? 태양 때문에? 너야 너야 너야? 아 못 듣겠어 오늘 영희한테 고백하는 씬이 있는데요 과거에 아 과거에 고백하는 씬이 있었어요 기타를 메고 있습니다 꽃게이드 생랬어 여기서 나의생활 여수밤 바다 찍고 싶어 3단계 하느님 코 battu 1단계 3단계 멍раст 2단계 3개월에 날씨가 갑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Ooh, I'm in love Ooh, I'm fun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?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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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